에이 현실이 된 거야 구두 위를 걷을 때 에이 걸쳤던 짐들을 내던지던 그때 에이 버린 Babylon that was the last day 에이 미련은 던져두고 앞을 보고 갈 때 사는 게 왜이냐고 계신 죽게 물었지 난 그때 왜인지 물을 감정에 울었지 가볍게 빈 상처가 그렇게 아팠지 허나 그분이 빈 상처에 비하면 우습지 내 보통 이해하는 진짜 나의 아버지 그 마음 몰라주는 나이 많은 철부지 불쌍히 여기 솟어 죄인은 싹싹 빌어지 진심으로 외계하는 자에게 베개백 guarantee Lord take me home my lord Lord take me home my lord Lord take me home my lord Lord take me home my 아팠던 니가 외롭던 니가 죄 많던 니가 묶여있었던 니가 슬펐던 니가 두렵던 니가 울었던 니가 지쳐있었던 니가 세상이 주는 것들에게 꽉 묶였었던 니가 후회하고 돌아서면서 속에 담겼던 니가 어김없이 찾아오던 채찍질 아팠던 니가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눈을 감은 두렵던 니가 에이 현실이 된 거야 구두 위를 걸을 때 에이 걸쳤던 지인들을 내던지던 그때 에이 but in Babylon that was the last day 에이 미련은 던져두고 앞을 보고 갈 때 에이 에이 감사합니다.